북유럽의 아이슬란드에서 또다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50m 높이까지 솟구친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도로 곳곳을 막았고 근처 주민들이 긴급대표했습니다. 표은구 기자입니다. 넘실대는 용암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치솟는 용암이 붉은 닭볕을 모양의 긴 용암벽을 만들었습니다. 3.5km 길이로 지각 균형을 만들었습니다. 용암을 뚫고 나온 용암은 최고 50m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낮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케비크에서 남서쪽으로 50km쯤 떨어진 그린다비크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다섯 번째 폭발입니다. 앞서 기상당국은 이 지역의 융기 현상이 잦아지고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자 화산 폭발을 경고했습니다. 용암이 저지대인 그린다비크로 흐르며 도로 2곳을 막았지만 인명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주민 3,800여 명은 이미 지난해 11월 대피했고 유명 온천 관광지인 블루 라근둥에 머물던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은 없습니다. 이 지역은 800년 동안 잠잠했던 화산 활동이 최근 활발해졌습니다. 6개월째 화산 폭발이 잇따르면서 주 산업인 관광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SBS 표혁구입니다. 6개월 중 이역